부칠은 저보다 잘 하신다고 확실히 부칠은 저보다 잘 하신다고 아니에요 저도 부칠 부치고 있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공허리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거를 박히구나 이정도 알지 박히고 애 이렇게 치렀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없으니까 혹시나 누가 그렇게 말하면 때려버리세요 이거 얼마나 만들기 힘든지 알아 내가 이거 만들려고 마스킹을 몇 번 붙이고 색칠을 몇 번 더 하고 말이 안 나온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 마스킹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가르쳐주세요 옆에서 살짝 약만 올리고 이렇게 하면 망쳐요 어떻게 해야되지 처음에 감이 안잡히도 프로모델이 그런 자석들이라서 쉽지가 안쓴다 근데 그는 꿈과의 인정에 높은 게 없을 때 내 부모님의 내 부모님의